국방홍보원이 새로운 비전과 다짐으로 거듭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소통과 공감에 국방 안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 아래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방전문 미디어 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홍보원장은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위해 군의 활동상과 여러 정책을 고객들에게 책임감 있게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방 신뢰가 중요한 목표와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앞으로 고객중심과 신뢰, 창의, 전문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안보 전문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